BMW 6세대 뉴 엠 5 국내 출시. 1억 4천 6백 9십만 원. BMW 코리아가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열린 BMW M 익스피리언스 2018세에서 6세대 뉴 엠 5를 국내 공개했다. BMW 고성능 브랜드 M을 알리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뉴 엠 5뿐 아니라 뉴 엠이 쉼표분 3 및 엠사 컴피티션 모델 등 다양한 엠 모델을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인 BMW 뉴 엠 5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과 고성능 스포츠카의 특성을 융합한 모델로 지난 1984년 첫 선을 보인 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즈니스 세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6세대 뉴 엠 5는 엠 시리즈 최초의 4륜 구동 시스템인 엠즈 드라이브를 탑재해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주행을 선보이며 최고급 세단에 어울리는 넓은 공간과 정단 주행 보조 기술 옵션 편의 사양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유애모는 엠즈 드라이브를 통해 이상적인 일상 주행 성능은 물론 운전의 즐거움과 타괄한 트랙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엠즈 드라이브는 구륜 구동 EWD, 사륜 구동 4WD, 사륜 구동 스포츠 4WD 스포츠 모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 상황이나 운전자 주행에 따라 원하는 모드로 선택할 수 있다. 유애모는 처음 시동을 걸면 다이내믹 스테빌리티 컨트롤 TSC 익혀진 상태에서 사륜 구동 모드 4WD가 활성화된다. 사륜 구동 모드는 어떠한 진형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며 코너린 가속 시 뒷바퀴가 약간 미끄러지도록 설정해 운전의 재미를 더했다. 사륜 구동 스포츠 4WD 스포츠 모드는 후륜에 더 많은 토크를 배분해 더욱 다이내믹한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순수 후륜 구동 모드 EWE로 전환하면 이전 세대의 M5와 동일한 수준의 3일 넘치는 주행이 가능하다. UMO는 엔트인 파워 터보 기술이 접목된 최신 4.4L V8 트윈 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600여도 얼마력, 최대 토크 76.5kg쯤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100kmph 가속에 걸리는 시간은 단 3.4초에 불과하다. 최신 드라이브로직, 드리벌로직, 이 탑재된 8단 M 스텝트로닉, M 스틱트로닉, 변속기는 가볍고 빠른 기억, 변경으로 독보적인 민첩성을 제공하며, M2 드라이브 시스템과 결합해 어떠한 주행 조건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엔진 파워를 제어한다. 이 모든 조합을 통해 BMW UMO는 역대 M55 중 가장 빠른 모델로 거듭났다. 또한 운전자는 다양한 주행 모드 설정을 취향에 따라 손짓게 바꿀 수 있다. 간단히 버튼을 누르면, Efficient Efficient, Sports Sport, Sports Plus, Sports Plus 등 3가지 주행 모드 중 하나로 변경 가능하며, M 스포츠 스티어링 윌에 장착된 M1 쉼표분 입 버튼을 통해 미리 저장한 맞춤 주행 모드를 실행할 수 있다. 주행 모드 설정에는 M2 드라이브, TSC, 엔진, 변속기, 댐퍼 조형 특성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출력되는 M뷰 등이 포함된다. 이전 세대보다 약 70%가량 사이즈가 커진 풀컬러 M모델 전용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주행 상황에 따른 정보를 운전자의 시야에 직접 투영해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보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함께 새로운 내비게이션 안내 및 기업 연속 등의 다양한 강한 정보를 시각화해 전달한다. V82 인터뷰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존재감 있는 배기사운드 역시 주행 모드에 따라 달라지며 플랫 제어식 배기 시스템을 탑재한 덕분에 M 사운드 컨트롤, M 사운드 컨트롤 버튼을 사용해 보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조정할 수도 있다. BMW UMO는 더욱 강력해진 성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차체부터 새롭게 디자인됐다. 앞 범퍼는 냉각 시스템과 브레이크에 충분한 공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종전보다 더 크게 디자인되었으며 정교한 라인이 적용된 알루미늄 보닛과 M 전용 더블 스트레키드니 그릴은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M5O 모델 뿐만 아니라 M55 모델 최초로 루프를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 루트 제작해 경량화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새롭게 디자인된 리억 디퓨저와 엔리억 스포일러 M 전용 윈테일 파이프는 강렬하고 스포티한 외관을 완성한다. 사이드 미러와 여브리더 역시 M 전용 제품이 탑재됐다. BMW UMO는 다이내믹한 주행 감각을 위한 편의사양을 대거 탑재했다. M 전용 디지털 계기판은 현재 주행 중인 모드와 Z드라이브 시스템 설정 및 드라이브로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가변 RPM 계기와 변속 타이밍을 알려주는 변속 표시 등은 운전의 재미를 극대화하는 요소다. 주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이전 세대 대비 약 70% 더 커진 M 전용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손동작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제스처 컨트롤 기능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BMW UMO는 5시리즈에 탑재된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과 기능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운전석과 보조석에는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되며 좌석 깊이는 물론 등받이 너비를 공합식으로 조정해 측면 지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운전석 시트에는 메모리 기능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다. 선택사양으로 제공되는 M 다기능 시트는 더욱 두터운 양 측면 받침대를 갖추고 있으며 일체형 헤드레스트를 장착해 어깨 부위 지지 기능을 보강했다. UMO 출시와 함께 전세계 오직 400대만 생산되는 UMO 퍼스트 에디션, 퍼스트 에디션을 국내의 10대 한정으로 선보인다. UMO 퍼스트 에디션에는 에디션 전용 프로즌, 다크레드 메탈릭, 프로즌, 다크레드 머텔릭, 매장 컬러와 풀, 풀, 메리노 가죽이 적용되었으며 다양한 인디비주얼 옵션과 M55 퍼스트 에디션 400대 중 하나 M55 퍼스트 에디션 400분의 1라는 문구를 통해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다. 해당 모델은 공개와 동시에 10대 전략 모두 계약이 완료되어 에모에 대한 국내 고객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BMW UMO의 가격은 1억 4천 6백 90만원 VAT 포함이다. 1억 4천 6백 90만원 VAT 포함이다.